안녕하세요 70억 분의 일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가능 정봉지의 정치쇼 정봉지입니다 자 마성의 중독성 외치는 것도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네요 딱 사흘만 채우면 정치쇼 진행 1주년인데 돌잔치를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1년도 안되는 시간 정치율 쑥쑥 올려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무엇보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1시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주고 감옥 안가시는 분들 103.5 메가레스 러브 FM 우리들의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붕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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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오늘 좀 길게 해주신거죠 마지막이니까 그럼요 웃짜 웃짜 그러면 이게 고문줄 같아요 돌리고 있을 때 원래 싹 들어와야 돼 아 이거 누가 해주나 이제 집에다 녹음해 놓고 틀어놓고 사세요 아니 그 저 뭐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계속 저장돼 있으니까 가끔 들어온다는데 그래도 경쟁하게 직원분들이 만나고 술 드시다 그런 얘기 하네요 저는 어제 술 먹다 나도 모르게 오동주야 그래서 이게 왜 있는 래가 나오지 하여튼 누가 해주겠죠 누군가 해주겠죠 근데 그 약발은 떨어질 것 같은데 약발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치율 쫙쫙 끌어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동주 평론가 오늘은 아카데미 시상식 소식 해야죠 이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에요 3월 5일 오전에 하죠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그 레드카필 있잖아요 거의 그 배우들의 의상 패션쇼 그래서 전체 총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 거고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국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동계올림픽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저녁 되죠 그래서 아마도 벌써부터 이제 생중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작품상 발표할 때 워렌 뷰티가 작품상의 문나이트인데 라라랜드로 발표를 해서 89년 역사의 처음이었죠 번복되는 게 진행자가 나와서 워렌 뷰티한테 이 사태를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올해도 이어지는 반 트럼프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언론이 미국 현 정치에 대한 뭐랄까요 저항이랄까요 이런 것들 지금 올바르게 그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영화하면서 말씀 한번 하셨죠 퍼스트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화가 대신하고 있어서 그 대신한 영화들의 총 집결지가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품상이 후보가 무려 9편에 올라 있는데 이 9편 모두 몇 면을 보면 일관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토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시대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를 반대한다 트럼프의 정치와 정책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담고 있다고 해도 너무 단정적이니까 그렇죠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들이 열어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그거 좋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쫙 가는 거예요 이거 분석하느라고 검찰총 1년 날세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나 의견을 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어제 얘기인지 오늘 얘기인지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출마를 하실 건 아니시죠 그런 정신으로 출마를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얘기예요 기자회견을 벌써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인다 네 그렇죠 그렇게 내부자들 영화에 한 대사가 생각나죠 보이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려고 했다 보니까 쓱 들여다봤다 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스카가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시상식을 보고 있으면 오스카 아카데미는 뭐라 불러야 됩니까 같은 거예요 트로피는 오스카 시상식은 아카데미 왜냐하면 이제 트로피는 옆집 아저씨 오스카를 몸을 또 얼굴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만든 게 그 트로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상을 했을 때 트로피를 받을 때는 오스카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통칭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카데미 회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죠 1929년에 이들 회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겠습니다만 점차 불어나서 회원 수가 이제 400명이 넘고요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상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있고 여기에 이제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뿐만 아니라 외신기자협회에서 이제 영화를 담당하는 영화 기자들도 투표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뭐랄까요 뒷말이 없죠 뒷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늘 계속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일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시비는 없겠죠 다만 회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인종적 편견 문제 이런 것들이 가끔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우여곡절과 자기검열과 자기 각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비교적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념적인 문제나 인종적인 문제나 또는 민족적인 문제나 또는 예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비거리에 있어서든 비교적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동준 평론가님이 공정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거든요 아마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 갈증 이렇게 큰 줄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잘 몰랐을 거예요 요즘 터져나오는 미투라든지 그다음에 지난해 촛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 정부의 발언을 1등이 우리가 이러저러한 조사를 해보잖아요 1등이 공정한 사회인 거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강원랜드 문제가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거고 동계올림픽 당시에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도 거기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런 몇몇 친구들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백업해 줄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모토인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얘기 미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타임즈업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시대의 유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잔존에 있었다면 그것이 시스템의 형태든 또는 인물의 형태든 이제는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어떤 시대적 화두가 공정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창을 게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평창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한번 기운이라도 느껴보려고 1박 2일로 잠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 난리가 났죠 바쁜 때 어딜 가냐고 그냥 갔는데 임시 메달을 타면 바로 그 현장에서 시상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본 시상식을 해요 그런데 본 시상식이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제 분위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한 수천수만이 모여 있어요 그거 보려고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고 나오는데 카톡이 모르는 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왜 제 전화번호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군중들 속에서 함께 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도 그냥 군중이에요 저는 아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지위가 없거든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때 잘못해서 앞에 나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큰일 난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요새 방송도 좀 자제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단초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없고 자 가장 정치적인 시상식이다 라는 이런 어찌 보면 비판 어찌 보면 평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평가는 좀 보수적인 평가겠죠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사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워낙 보수적 논조를 갖고 있는 신문사고요 지금 특히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내일 그리고 한국 시간은 5일 월요일에 있을 그 시상식은 미투운동과 결합돼서 이 정치를 떠나 미국에서도 지금 미투운동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서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굴지의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그동안 벌였던 일들이 다 폭로가 된 거고요 미투운동의 핵심적인 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인 그런 박해를 가했다든가 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하비 와인스타인은 미국 칼리우드에서 권력이죠 많은 영화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매트릭스 이런 영화도 다 하비 와인스타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미라맥스라는 메이저급 회사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감독과 또는 배우들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이었죠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유명 여배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 미투운동은 확산됐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은 거의 그 검은톤 블랙 타이나 또는 검은색 옷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투운동과 결합된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수상소감이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투운동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 정책 이민자 정책이나 또는 반소수자 정책 그리고 경제 봉쇄 정책 등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수상소감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진행자가 틈틈이 그것을 조소하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은 제가 그 여느 때보다도 예년보다 제일 볼만한 행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연예인들을 과거에는 광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중의 심금 깊은 저변에 들어가서 그 감정의 셈을 터뜨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사람들은 그 미투 성폭행 권력에 의한 갑질 문화 이런 거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카데미 시상식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만큼 반전의 목소리를 모아놓은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상대해서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때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렇게 강변했을 때 아카데미 시상식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를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고 그리고 조롱하고 풍자했었죠 여기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걸리면요 부시든 트럼프든 심지어 오방하든 한번 잘못 걸리면 정말 끝장을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PD가 말을 줄이라고 그래서 계속 수상 소강할 때 아 계속 지금 말을 줄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신호가 들어오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이자 그런 이벤트인 거죠 트럼프 전쟁은 당신 혼자 해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사실 미국은 이민자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민자들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쿠바를 몇 번 갔었는데요 쿠바를 갈 때 그 통로가 캐나다냐 미국이냐 저는 요새 미국 통하지 않고 캐나다 캐나다 통해서 가는데 벤쿠버에서 이렇게 토론토요 토론토에서 플로리다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불쾌하고 여기서 토론토까지 날아가는데 15시간 16시간 걸리잖아요 14시간 14시간 그리고 거기서 좀 머무르다가 가나요? 바로 그냥 비행기 트랜스퍼 하고 가나요? 머무르죠 그렇죠 15시간 그래서 거기서 아바나까지 4시간 반 약 한 20시간 가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역시 그거 갈만 합니다 휴관을 갔다 오니까 보통 영어 발음은 하바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바나라고 저 예전에 로보트 레드포드 레나 올린 주연의 아바나라고 얘기했죠 하바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제목은 하바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식 발음이 H로 시작하니까 알렉산더 호도롭스키가 아니고요 조도롭스키거든요 조도롭스키가 아니라 호도롭스키 그냥 J가 H로 발음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성스러운 피라는 영화 산타상그레라는 영화도 이제 그쪽 영화나 이런 쪽도 지금 미국에서 대단히 지금 뭐랄까 관심을 받고 있고 이번에 작품상 감독상 13개 부문 후배 오른 감독과 작품이 멕시코의 기레르모 델토르 감독의 세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게 사실은 아카데미가 보여주는 다문화 정신이거든요 세이프 오브 워터는 무슨 영화죠 이거는 우리 소개했었나요 그렇죠 그 사랑의 모양 물의 모양 소개를 제가 했었던 적이 맞어 맞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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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오브 워터 세이프 오브 워터 제가 지금 아주 발음 정확히 하셨는데 워터 네 세이프 오브 워터 네 맞습니다 물고기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물고기 반인반어 네 그거를 해서 이제 실험하려고 하는데 네 사랑에 빠지는 여자 어느 장애가 있는 그렇죠 분과의 러브스토리죠 러브스토리 그러니까 이 세이프 오브 워터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와 다른 무엇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도 이민자 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할리우드식 저항의 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이프 오브 워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동성애자 또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생물체 그러니까 트럼프도 트럼프도 자신들의 조상 200년 전에 영국에서 온 이민자였음을 깨달으면 그 인디안이 살고 있던 조용한 마을에 이민자들이 왔고 그렇게 시끄러운 마을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무식하면 그래도 덜 잘못된 거라고 부시가 그렇잖아요 부시는 좀 그랬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시가 지금 퇴임 후에 얼마나 올바른 일을 많이 하고 다닌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제일 먼저 강의를 해서 그러니까 강연을 해서 제일 먼저 그 강연 수익금을 주는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 이라크전에서 다리 읽고 팔 읽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든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부시가요 부시가요 부시가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지미 커터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무능력한 대통령이었던 나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종룡받는 대통령은 무슨 집짓는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평화 캐리테트 평화주의자로서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지금 부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알면서 이러거든요 이 사람은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mb는 돈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지금 그분도 알면서 알면서 이런 게 정말 제가 봤을 때 답답한 노릇이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할리우드 영화들이 계속해서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역할로 코미디로 돈을 번 사람은요 영화 배우에서 약간 좀 떨어졌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알렉 볼드인이에요 그런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블랙 드레스가 이어지니까 블랙 드레스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한 시대의 종원 같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즈 업인 거죠 거기에 조문과 조종을 표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자 남성 우월주의 사회의 끝 그다음에 여성폭력이 더 이상 만연하지 않는 사회 그다음에 트럼프의 전쟁 광기를 끝내는 사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폭력 그것을 성적인 문제로 결합시키는 문제죠 이게 가장 극악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개의 작품상 후보자 가운데 이번 주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다 있죠 더 포스트는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쉐이프 오브 워터 개봉했고요 더 포스트 개봉했고요 쉐이프 오브 워터 더 포스트 다키스트 하워 개봉했었고요 던케르크 개봉했었죠 지금 개봉 안 한 게 쓰리 빌보도 곧 개봉할 거고요 3월 15일 개봉할 거고요 더 포스트는 어떤 영화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971년에 댄 엘즈버그 그러니까 다니엘 엘즈버그라는 군사 전략가가 4천 쪽짜리의 국무성 기밀 자료를 빼돌렸고요 빼돌렸고 그거를 뉴욕타임즈가 두 번을 기사화 했다가 닉슨이 그걸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법적 절차를 감수하고서라도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으로 다시 그걸 까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였던 캐서린 그레이엄 여사와 그리고 그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 그러니까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이건 알 권리고 왜냐하면 베트남전은 지금 지고 있는데 닉슨은 계속 이기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6년 전부터 그 기밀문서가 계속 국무부에 지금 파묻혀 있으니까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현장에는 아무런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인 수색작업과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 워싱턴 포스트는 그것조차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이고 있으니 그 기밀문서를 폭로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게 닉슨의 몰락을 시작했던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72년 워터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71년에 터졌던 이 국무성 기밀자료 폭로 사건이야말로 닉슨을 하야로 몰고 갔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왜 71년 이 사건을 지금 2018년에 만들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포스트도 사실은 중요한 작품으로 지금 작품상으로 올라 있죠 감독상으로는 올라 있지 못합니다 스필버그가 이제 하도 많이 만들어서 감독상으로 올라 있지 못하는데 톰 앵크스와 메리 스트립 특히 메리 스트립은 지금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라 있는데요 제가 여가를 볼 때 이 메리 스트립의 특징 중에 하나 모든 연기자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싱크로율 100% 캐서린 그레이어 맞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메리 스트립이 가장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 거론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쓰리 빌보드를 보니까 이것도 프렌시스 맥도몬드가 타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말씀드린 쉐이프 오브 워러를 보니까 셸리 호킨스라는 영국 여배우가 너무 잘해요 지금 여우주연상이 경합인 만큼 모든 아카데미에 올라 있는 작품상 감독상 주요 부문이 정말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영화인 거죠? 근데 앞으로 보실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영화? 저요? 영화는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 그 얘기 안 드렸군요 제가 이제 강남에 C5 영화관에서 늘 보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떤 부부 나이 든 부부가 쓱 저러보더니 선거운동 안 하세요? 이것도 선거운동 그래서 제가 아니 영화 볼 시간이 있어요? 영화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배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 떨어지겠구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2000년대 1900년대였나 1990년대였나 어쨌든 제가 그때 기자 천연병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1950년대 영화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영화를 근접해 있어야 대중들과 호흡하기 쉬우시죠? 저는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1987이고요 그리고 소문나지 않았지만 베스트 오프 베스트 오프 베스트 오프 이제 그 작품 작품 쏟오비 하는 영화죠 시네마 천국 만들었던 주세페 또로라또레 감정 그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지난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암살자라고 하는 시크리온? 아 시카리오 시카이오 그건 세 번을 만대도 이름이 그게 스페인어로 무슨 암살자라 암살자예요 그러니까 킬러예요 킬러 자 호동윤 평론가님 이제 또 방송에서 만날 날은 앞으로 이제 한참 있다가 인사하시고요 네 저 그동안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정말 제 방송 경험 전력상 가장 화해했던 시절이 아닌가 울릅 나올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싸이만한 가품콜 제가 이 노래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죠? 20대 때 듣고 자랐던 노래입니다 이게 맨 뒤에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입니다 자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지 않은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마지막 코너가 됐어요 양구 기자님 네 아쉽습니다 자 수소차의 미래 이야 제가 꼭 궁금한 걸 가져오셨네 네 맞춤형으로 제가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네 또 공부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테니까 수소차의 미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주목받은 수소차다? 네 그렇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밀고 있거든요 현대자에서 네 현대자에서 밀고 있고 또 현대차가 이제 평창올림픽의 후원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소차를 알리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잠깐 동안 자율주행 수소차 자율주행 네 스스로 알아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는 했었잖아요 미래 문제 아니라 곧 올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수소차를 직접 시승하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 경쟁자가 되실 것 같은데 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세먼지는 수소차로 잡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광고에서 이제 계속 이제 현대차가 만든 수소차가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이제 방송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일반 시민들도 정말 수소차 저것도 내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신차 구입의 옵션이 될 수도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것도 같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소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수소차 도입을 하려고 그랬다가 충전소 설치 등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접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수소차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전기차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거로 만드는 문제 없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태양강이나 풍력 태양강이나 풍력으로 만드는 문제가 없는데 전기를 전기차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부터 제가 사실 그 돌이켜보니까는 그 작년 9월에 수소차와 전기차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수소차라고 하는 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고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인데 본질을 따져보면 둘 다 전기차예요 그렇죠 본질을 따져보면 둘 다 전기차인데 기존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직접 전기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에서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가 모터를 돌려가지고 그게 이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수소차라고 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 중에 산소랑 그리고 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뒤에 수소통이 있어요 그 수소통에 충전된 수소가 만나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요 연료전지라는 곳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산물로는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굴러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혹은 수소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쉽게 그냥 구분을 하자면 수소자동차는 수소를 충전해가지고 그 충전한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달리는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 직접 전기를 충전해서 만드는 자동차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봉소사님이 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게 미세먼지를 잡냐 못 잡냐 잡냐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기점이죠 조삼모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전기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라면 그건 이제 대기오염을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원전은요? 원전은 왜 문제가 돼요? 원전은 이제 또 원전은 원전 자체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은 굉장히 적지만 원전 그 자체가 이제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구의 오염 아니에요? 네 핵 폐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잠재적인 이제 그런 사고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전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나면 공론화를 통해서 신고률 5, 6호기는 계속 지태 원전 자체에 대해서 제고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지지를 통한 것 아니에요 동의했어요. 원전 제로로 가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소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수소는 수소를 충전하잖아요 네.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적고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수소 충전소가 이제 여기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소는 그럼 어디서 나올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수소에 대해서 좀 안다 싶은 분들도 약간 착각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활용하는 수소의 대부분은 메탄가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천연가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천연가스를 직접 태워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얻어가지고 그 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메탄가스에서 굳이 수소를 뽑아내가지고 그 수소를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화석연료인 거예요 그러네 네. 화석연료인 거예요 휘발유, 석유 네. 그러니까 석유를 만드는 그 석유와 비슷한 화석연료가 천연가스잖아요 그걸 이제 메탄인데 CH4거든요 CH4 CH4, C가 탄소고 H4개가 이제 수소인데 거기서 수소를 뽑아낸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CH4는 뭐예요?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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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H만 뽑아낸다 네. H2를 뽑아내는 게 C는? 탄소고 탄소. 카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H, 하이드로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는 사실은 수소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메탄가스였다 메탄가스였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진실이고요 그렇다면 아니 그럼 메탄가스를 그냥 태우면 되지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수소는 물에서 뽑아내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소금 전기 있잖아요. 소금 전기 이제 그게 왜 이제 메탄에서 뽑아내는 거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물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어요. 물이 H2O잖아요. 그렇죠. H2O니까 H2O 뽑아낸다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니까 거기서 H를 뽑아내면 되는데 자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이런 실험 있죠. 전기분해 실험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대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대니까요. 좋은 학교 나왔죠. 사립 네. 그 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통하면 양쪽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나오는데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가 바로 수소기체고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가 산소기체예요. 깨알 같은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 수소기체를 포집해가지고 수소를 얻으면 되지라고 지금 애청자분들이 막 강기자 뭘 모르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기분해잖아요. 물을 뭘 해야 수소가 나와요. 전기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가 또 들어가요. 전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상당히. 그렇죠. 그러려면 그 전기로 그냥 전기차 만들었으면 되지.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게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거예요. 싸고 쉽고. 쉽고. 카본 씨를 날려버리니까 이 씨는 미세먼지 아니에요. 미세먼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분해한다 그러면 그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가 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전기가 똑같은 거예요. 전기차랑. 그 전기가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면 사실은 조산모사가 되는 거고 효율은 떨어지면서 조산모사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혹시 이제 그 전기를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같은 곳에서 그 전기가 온다면 그때 만들어진 수소는 청정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수소와 관련해서도. 물을 분해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메탄에서 뽑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혁명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려면 당연히 물에서 뽑아내야 되겠죠. 저는 그 제러밀 리프킨의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몇 번 봤는데도 이게 생소한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러밀 리프킨의 수소혁명은 어떤 비전이냐면 이런 비전입니다. 수소를 물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기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이 아니라. 신재생이나. 네. 태양광이나 풍력.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햇빛이 쨍할 때는 전기가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햇빛이 겨울같이 햇빛이 좀 덜할 때는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제러밀 리프킨이 머리를 써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전기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생산된 그 전기를 수소로 분리해놔서. 맞아요. 그걸 이제 그걸. 저장해놨다가. 저장해놨다가 그 수소를 겨울에 사용을 하면. 겨울에 다시 전기로 돌려서 쓰자. 전기로 돌려서 쓰자. 이제 기억이 나네. 그 책을 본 게. 그게 이제 제러밀 리프킨이 수소혁명이고. 맞아요. 그런데 원자력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수소혁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엠비. 엠비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자력발전소 많이 지으면 원자력발전소도 한 번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핵 분열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전기를 계속 계속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원자력은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원자력발전소에서 남은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낸 다음에 그 수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고. 이제 그런 생각이 연장상이 있는 사람의 엠비였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제가 장면을 하나 떠올리면 제러밀 리프킨이 이명박 정부 때 한국에 한 번 왔었어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엠비랑 둘이 청와대. 엠비가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둘이 이제 환담을 했어요.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되게 난감할 정도로 서로 딴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둘과 똑같이 수소 얘기를 하지만 비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러블 리프킨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에 앉아있는 엠비는 계속해서 원자력 얘기만 하는 거니까 제러블 리프킨이 나중에는 결국 얘기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하고 벌써 없는 거죠. 원자력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하고 나오면서 뭐야 이러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엠비 집권 시절에 또 왔던 분이 계세요. 누가 또 오셨죠? 일본의 큰 재벌 있잖아요. 누구죠 그분이? 저기 손정희. 손정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룹이죠?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에 손정희 씨가 와서 엠비를 만나요. 그 양반도 의사소통 잘 안 됐을걸요 아마. 엠비를 만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몽골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자. 태양광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다음에 한일 자본이 들어가서 중국까지 설득을 해서 전기를 나눠 쓰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 쓰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손정희 씨가 나와서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와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뭔가 미래 비전을 가지면서 돈벌이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 또 한쪽에는 돈만 그냥 밝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계속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한때 대통령으로 했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만 밝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거죠. 그대무선 마이클 잭슨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이클 잭슨이요? 네. 마이클 잭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운동을 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것이 아니다. 우리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왔을 뿐이다. 그들에게 원상으로 돌려줘야 한다. 얼마나 먹지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생각할 때요. 항상 조삼모사를 생각해야 돼요. 조삼모사는 무슨 뜻이에요? 개소하는데. 그러니까 조삼모사 그거잖아요. 이제 아침에 원숭이한테 이제 아침에 이제 바나나를 두 개 주고 저녁에 바나나를 세 개 줬는데 원숭이들이 왜 우리 아침에 두 개씩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아침에 세 개 줄 테니까 저녁에 두 개 더 줄게. 사실은 하루에 이제 원숭이들이 가져가는 양은 똑같은데도 먼저 줬으니까. 이제 그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차인 것 같지만. 전기차인 것 같고 수소차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깨알 같은 이 상식과 지식 이런 것을 정치주 아니면 어디 가서 듣지.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막 수소차냐 전기차냐 지금 구매를 한다면. 그런데 용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만 충전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차 중에서도 이제 가속도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차체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더 발전을 할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은 일단 그래서 자기가 장거리용으로 자동차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시내 주행용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수소차를 구입할지 전기차를 구입할지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인프라랑 수소차 인프라를 비교하면은 전기차 인프라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인프라는 뭐냐면은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 충전소. 충전소. 그런데 수소 충전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유럽은 처음에 디젤로 갔다가 자동차의 사양이 디젤로 가는 와중에 일본은 전기차로 갔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전기와 연료를 섞어서 쓰는 것. 하이브리드 갔다가 전기차로 가고 있고 유럽은 디젤로 갔다가 다시 수소로 가고 있어요? 전기로 가고 있어요? 유럽은 전기로 가고 있어요. 전기로. 그럼 일본도 전기.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수소자동차를 제일 밀고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서 자동차 전문가들이 막 이제 서로 내기를 합니다. 과연 현대자동차의 선택이 과연 맞았을까 틀렸을까. 사실 저도 대답은 못하겠어요. 처음에 우리 핸드폰 나왔을 때요. 코드 분할 방식이냐 타임 분할 방식이냐 갖고 싸우다가 우리가 코드 분할 방식으로 갔잖아요. 타임 분할이 아니냐. 어디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작은 콜콤인가요?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콜콤이니까 거기서 만든 코드 분할 방식을 우리는 택했죠. 지금 전 세계가 다 코드 분할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소에 유일하게 뛰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가 전기를 극복을 하고 수소로 가는 타이밍이 오면 현대는 할 수 있죠. 현대는 그런데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가기에는 기술이 너무 떨어졌어. 왜냐하면 다른 데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그럼 나는 우리는 다른 길로. 그런데 다른 길로 가서 좀 재미를 못 본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까 수소차가 대세가 될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둘 다 선택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휘발유와 디젤이 있듯이.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덴마크가 관심이 많냐면 덴마크는 전기의 상당 부분을 풍력에 우존하거든요. 풍력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전기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수소로 저장을 했다가. 맞아요. 수소로 저장을 했다가 활용을 하니까 그 수소를 가지고 그러면 수소차를 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로 갈지 수소로 갈지는 사실은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에너지 믹스 같은 걸 할지 그런 거랑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수소 현대 수소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이 이 풍력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으면요. 일관되지 않고 또 산악풍력은 먼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용량하는 전기의 용량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해상풍력은 염분이 있더라도 바람이 일관되고 먼지가 없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전기 생산이 일관되거든요. 6개월 전에 풍력 1도 모르시던 분이 그새 또 공부를 하셨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알았는지. 6개월 전에 제가 이거 코는 막 시작할 때 처음에 풍력 이런 얘기 하셨을 때 그때 1도 모르셨잖아요. 그래요? 네. 6개월 동안 또 결정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해 서해안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전남지사나 전남기초단체들이 서울에 있는 이런 풍력 생산업체하고 손잡고 지역을 전체 해상풍력으로 개발하려고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해상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육상에는 한 3곳 정도만 풍력발전 좋은 곳이 있는데 대관령 제주도 그다음에 동해 영덕 쪽인데 거기에는 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 있잖아요. 결국에는 해상풍력으로 가야 되는데 해상풍력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개발이 된다면 반드시 덴마크 같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전기가 남는 거죠. 남아도는 전기를 그러면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전기를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그 수소를 수소 인프라를 확충해가지고 수소자동차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상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덴마크가 지난해 6월인가 지난해요. 처음으로 해상풍력인데 부유방식의 풍력발전소를. 맞아요. 처음. 세계 최초로. 이게 이제 부유방식이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상풍력발전단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면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냥 말뚝을 딱 박아버리는 풍력발전단지가 있고요. 진짜 배처럼 떠다니는 곳 위에다가 풍력발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가장 환상적인 비전은 이런 거죠. 움직이는 것까지도 가능하게끔 하는 게 부유방식인데 부유방식. 그 부유방식이 또 해상풍력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방식이 해양플랜트 방식이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기술 세계 최강. 조선업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1위.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유방식으로 가는 것이 미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기 헤어지는 마당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봉도사님이 제가 만나본 정치연하는 정치가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 학습 능력은 어쨌든 간에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을 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의 차이를 확연히 알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우리 미래에 훨씬 더 미래 비전을 줄지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코너이기 때문에 양구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강양구였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인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네. 아쉽고. 그리고 진짜 저는 초심 잃지 마시고 진짜 좀 승승장구하면서 좀 이렇게 웃음 굉장히 많이 주셨잖아요. 정치쇼에서. 네. 진짜 딱 웃음 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믿는 게요. 네. 인간의 학습 총량제를 주장해요. 네. 양구 기자 같은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할 수밖에요. 총량이 모자라. 지금 계속 해야 돼요. 공부를. 저는 발전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마지막에 악담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늘 열심히 해서 강양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는 정치쇼의 새 얼굴 새 MC가 찾아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월요일 10시 5분 103.5 메가르트 SBS 러브 FM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봉전 정치쇼 마지막 곡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죠. 요즘 고등학교 졸업시장에 가면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015B의 이젠 안녕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안.